혹시 제아가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있는 건가? 아니 그걸 어떻게? 그건 제아가 내게 주려둔 거야. 박건수를 낙마시키고 최유진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라고. 믿기 힘든 모양이군. 근데 사실이야. 아니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그걸 찾으면 내게 주면 좋겠네. 저야 그러고 싶지만. 자네가 나보다 최유진을 신뢰하는 건 안 해. 하지만 그게 최유진의 손에 들어가면 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반쪽짜리 아니 온전히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거야. 장사꾼들로 국정은 농담되겠지. 농담되겠지. 일단 말씀을 아끼시죠. 아직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저, 이 신방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재야 죽을 뻔 했다고요. 아유 어쨌든 빨리 나가요. 네 사모님.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어디를? 9층. 제아가 9층에? 사모님. 제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 나야 모르지. 제아가 지금 많이 아프대요. 제발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는 모르지만. 걔는 클라우드 9멤버니까. 9층에 있지 않았구나. 9층이요? 아가씨. 아가씨는 거기 못 가요. 거기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줄임 카드를 대주세요. 안된다니까요. 소용없어요. 잠시만요. 쳘이 shфф Como pass. 안녕하세요. 집 끌어내. 네. 뭐 하는 거야? 9층 계단 외부인 끌어내. 이제 좀 어때?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변동상 있으면 지체 없이 연락하고. 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가씨야, 우리 나중에, 나중에 다시 와요. 나중에 와도 소용없어. 아줌마, 저 제 아줌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줌마? 그게 어느 집 쪽보니? 엄마 해봐. 엄마. 개모는 엄마 아니니? 재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그만 돌아가. 엄마. 안돼 안돼. 하나. Girl증 Identified 오늘 저녁 때부터 찾 Во! 으으음 천천히 주세요. Jesus